구원과 역사 구원과 역사라고 하는 3장 제목 자체가 지금 3장에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록된 문서, 게시다 우리가 보통 게시냐 하면 게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괜히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막연히 게시하면 꿈속에서 아니면 환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음성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게시하면 아주 굉장히 종교적 신비감이 있는 용어로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독특한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게시이긴 하지만 뭐냐면 철저하게 역사에 뿌리를 둔 게시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역사가 없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욕기도 대표적으로 욕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는 걸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하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거의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그러니까 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욕은 절대 아브라함의 혈통일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게시하셔서 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과 참 그러한 신앙에서 동일한 신앙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욕이 어느 시대냐 욕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거의 말을 얘기해요 물론 다른 시대도 또 고론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가 게시를 줬지만 그 게시 자체는 반드시 역사적인 토대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게시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게시가 뜬금없는 게시가 아닌 게 왜 그러느냐 분명한 역사의 기본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역사와 반드시 결부되은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역사의 자체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신다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게시적 말씀이긴 하지만 역사에 바탕으로 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역사 우리가 물론 특별히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는 말을 쓰긴 해요 쓰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 역사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의 바벨론이라든가 메대, 바사 이런 역사적 사건들 그 역사적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 성경이 나와 있느냐 결국 그 이방 민족이지만 그 이방 민족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의 다른 지역에는 다른 민족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 어때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섭리로 다 구원 역사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도록 다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에서 우리는 구원과 역사라 구원과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성격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를 좀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맨 아래 신약 성경의 기독년에서도 이런 역사관이 발견되는데 신약 성경의 기독년은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실제 바탕을 둔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셨다 어떤 그분이 하여튼 사람이 오셨다 했는데 언제 오셨는지 어디서 오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오셨는지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다면 그건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실제 역사상의 인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된다고 실제 인물이 아니라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가 어떤 시간 속에서 온지도 모르는 어떤 누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기독년 자체도 뭐예요 역사에 딱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연설 여기 잠깐 나오죠 가연설은 뭐예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의 망상이다 하나의 환상이다 어떤 신비적인 현연이다 그분이 실제 몸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분이 실제 이 가연설이 벌써 초대교회 때도 이 사도들이 이 가연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 요한 1절 4장 1절 6절 사도 요한 자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한 그분의 출생 또 그분의 활동하심에 대한 부정하는 그러한 벌써 당시 기독교를 비방하는 그런 이단들로부터 철저하게 변증, 방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히 구원역사 구원역사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 이런 구속사적인 전개가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의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특별히 특별히 이 책 여기 중반에 나왔지만 거룩한 역사다 이거지 우리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인의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왕의 이름, 그 당시 문화 이걸 밝혀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다룬 그런 역사로 거룩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잘 우선 하나의 통합으로 있어요 역사 여러분 일반 역사서를 보면 교회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분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 통합적 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 자체 역사 우리가 성경 자체를 보고 아브라함 시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 이후에 구약, 다른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시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자체가 뭡니까? 그런 것은 거룩한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1페이지 상반절 보면 이런 구원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구속하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서 취하시는 조치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전달한다 구원 역사는 또한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개시가 식별 가능한 역사체계를 수반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런 연유로 성경의 역사적 진리 주장과 신학의 지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심지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원 역사는 개념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체계적 역사 기록, 역사 과정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자체가 단순한 세상의 역사를 배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다가시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자기 시대의 왕들, 연대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이 분명히 어느 시대 사람 또 어떤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게시를 받았고 또 구원의 역사에 자기가 하나님께 참 쓰임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구원 역사라는 보금지의 개념은 성경이 창조하기 시작해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인지할 수 있는 역사 연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 전반을 다 흐르는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게시록까지 아주 그냥 그 전 인류가 다 들어간 거죠 거기에 역사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른다는 관측은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어느 날 어느 때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라고 하는 거기에 딱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다음 시대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없겠죠 그러나 그 다음 시대까지도 여전히 세상이 지속된다면 그 다음 시대 사람들도 역시 그 시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상황이 딱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최종적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 시간이 딱 오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영적 구원의 역사와 이 세상의 실제 물리적 역사가 하나가 돼버리죠 구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결국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시간 자체도 역사 자체도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져버리는 영원함 영원에 속한 이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보면 72페이지 중반에 보면 성경의 구원 이야기가 역사적 이야기의 체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최종 선언이다 이게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인간의 몸을 보고 싶으시고 이 땅에 왔다 이게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계신다 임재한다 그에 대한 선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신분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요 예수님은 모호한 신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멜기세댁은 좀 모호해요 멜기세댁이라고 하는 인물은 분명히 지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족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약에서 히브리스에서 멜기세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거든요 표현하다 그러나 구약 자체에서 멜기세댁은 사실은 좀 모호한 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호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뭐 그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어느 시기에 태어났고 이것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흔적의 발자취를 우리는 지금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찾을 수 있고 지금도 그 시대의 상황을 어떤 시대인지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 자 자 그리고 하반전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구원 역사와 관련된다 모든 역사는 구원 역사와 관련된다 자 성경 이야기는 세계사의 특정 부분에 집중해요 그렇죠 적어도 신학성경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적어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최후의 사람이 사도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 현실의 역사가 있어요 주한 백년 백신년 요렇게 기록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고때까지의 특정 역사 특정 지역 이지만 결국 뭐 하나님 전 인류와의 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그런 진술이 그래서 우리는 신학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신학성경이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 더 이상 신학성경을 의심하지 말아라 너가 신학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다 알고 싶으면 조사해 봐라 얼마든지 자료가 있고 자료가 나온다 이거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명확한 역사를 자신있게 드러낼 수 있는 종교는 사실은 거의 없죠 거의 물론 뭐 이슬람교도 이제 그 뭐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 마음에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비했을 땐 역시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이 굉장히 모호한 게 사실 많이 있어요 하도 이제 그 자체 안에서 막 추가로 왜곡하고 위조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확실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3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뭐랬습니까 구원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역사를 수식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구속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역사에 포함된다 적어도 전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 자체에서 전제하거나 또 심판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특권이요 또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뚜렷히 보여주죠 그리고 그걸 통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하고 다 연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와있고 또 하나님은 성경 역사 자체를 그냥 보기 좋은 역사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역사 자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를 짓는 것 저주받는 것들 악한 것들 뭐 그냥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말씀과 개명을 이렇게 사사건건 참 어기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자체 복음 역사만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한번 광고미화 시야를 좀 다양하게 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시야가 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새 인류가 조성되고 에덴에서 에덴 동생들였던 축복이 새 창조의 중심인 새 예를 삼아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사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성취 완성이 어때요 이것도 역시 성경의 게시록에 명확하게 기록이 나와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보면 모든 족속과 민족 그 진짜 인류 역사상 있었던 그 많은 종족과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뽑으신 흰 세마 보이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영광스럽게 새 예로살렘으로 안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게시 진행의 최종 모습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자신 없어서 숨기질 않아요 역사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은 역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역사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와 경전 이런 것도 어때요 제대로 역사적으로 기독교만큼이나 확실하고 분명한 이렇게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더 아주 뛰어난 우리가 통찰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의 첫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자체는 역사적 소수리에요 창세기 자체가 시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지혜서 형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게시로 형태 묵시문학으로 형태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전체가 그러한 뚜렷한 역사를 알 수 있는 그것이 제일 먼저 온다는 사실은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의 어떤 체계적인 역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기 그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물론 석가모니도 역사적 역사 속에 어떤 분명한 왕자로 태어난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만큼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런 게시된 어린아이 모습이라든가 어릴 때 이런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4페이지 본문은 하반전 구약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학성경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잇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에 끼쳤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사역이죠 이 십자가사역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일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난 그 십자가사역을 못 봤다 난 그 시대에 살아있지 않다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에 대한 기록이 뚜렷하게 성경이 나와있기 때문에 또 일반 세속 그래도 조금이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75페이지문 우리의 역사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역사자들은 종종 초대교회를 각자가 속한 문화적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포함해서 고고대 근동의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정치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런 상황 그런 배경 또 그러한 이스라엘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 이 성경의 구속의 역사는 내가 물론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는 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서 섞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올 수 있는 모든 정치체제와 사회체제를 다 만들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장례도 결국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신부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핵심이에요 뚜렷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대의 중동의 이 역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그러한 것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사 이제 올 콜린스가 제안한 여섯 가지 구속사 신학의 요소 요건 그중에서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 역사의 중점으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적 믿음의 믿음의 창시자 모범에 국간시키는 모든 자유주의 평가를 필운적으로 배제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여기 나와있지만 예수님의 그 뭐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이걸 확고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 성경 자체는 명확하게 이게 들어가있다 네 번째는 구원 역사적 견해는 인간과 인간이 사는 세계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죠 구원의 역사적인 견해 아주 특이한 장점이 뭐예요 인간과 인간이 사귀는 세계를 모두 포함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주의적 종발론이 전념한다 환원한 구속한 신학은 아직 이르지 않은 마지막 역사를 함축한다 우리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한정 가는 게 아니죠 끝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 그때 그때가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가 무한정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권한을 겪는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구원 역사로서의 성경 구원 역사를 그러니까 성경을 당연히 구원 역사로 보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성경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기록이 역사적 배경 위에서 역사적인 사람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지역 거기서 어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래요 다윗과 골리아스 싸움도 뭐예요 다윗과 골리아스 싸울 그 상황과 사람과 장소가 다 결정된 가운데서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의 활동을 우리 자신이 구속사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전도와 모든 신앙 행위를 무식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 역사로서의 성경 영광 성경 역사 구원 역사로서의 성경 역사 여기에는 좀 표가 좀 많이 나오죠 성경 자체에 나와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가 직접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추천해야 돼요 그가 성경을 더 자세히 읽고 그 성경을 최대한 확인해 보고 조사해 봐라 이거야 그럼 진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일단 표 잠깐 쉬고 요 성경 이야기 표를 잠깐 좀 보고 구약 성경 역사의 개요 잠깐 좀 보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을 좀 잘 집어넣기 바랍니다 아주 유용한 도피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와있는 게 보면 성경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야기 자체가 뭐예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뿌리를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웅우스 사건이 있었던 거고 민족들의 목록도 실제 목록이고 바벨타 언어도 실제 사건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실제 실존 역사적 인물이고 그 다음에 요셉도 역시 실제적이 역사 인물 그 다음에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실제로 거기에서 거주했던 기록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넘어가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우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아, 열한기상아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은 역사, 실제 역사, 고대 역사에 있었던 대제국에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예언서들에서도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이전, 이후 그 다음에 포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그 있었던 그 기록 그러니까 봐요 성경에는 역사를 제거하면 성경은 완전히 성경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비평을 하는 데 많은 성경 비평학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성경 비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문제에서 그들은 사실은 궁지에 몰려야 왜? 역사는 누가 조작을 한다거나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결국은 밝혀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고고학이 뭐예요? 실제로 다윗이 있었냐?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 때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문화와 그런 게 있었는가 하는 걸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그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 그 시대의 풍습, 특히 이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정말 있었던 것이냐는 걸 어떤 유물, 그 시대의 어떤 유적지 그런 걸 다 조사하면 사실 다 나와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역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 성경 자체가 역사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게시를 주셨을 때 얼마나 참 성경 역사 이야기로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성경 비판자들이 성경은 소설책이다 어떤 누군가가 재미있게 쓴 이야기 책이다 전설의 고향이다 신화다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세계 신화들을 보면 그 신화가 실제 역사적인 뿌리가 뭐냐라는 걸 팔 수가 없어요 캘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정확한 역사 배경에 대한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 약간은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건 일단 그리스에서 발생된 이야기니까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는 정도만이지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제우스 신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올림포스의 신들이 있었냐 이거는 완전히 허구단 말이에요 왜? 역사 배경에 기록이 전혀 없거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한번 유심히 잘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신학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이 어떤 저자의 연대 목록을 발파해치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역사를 꼭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 성경이 실제의 역사에 근거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 글이면 구약 성경 역사의 개요가 나오죠 이것도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의 구약 성경의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흐름이에요 창조, 타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열두 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결국은 애곱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탈출하고 탈출하고 나와서 신해선 언약을 받고 언약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 이후에 이제 사사들의 역사, 열한기 역사 쭉 진행이 되다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한쪽이 멸망해서 포로되고 바벨론 추반되고 바벨론 포로생활 끝내고 귀환하고 다시 재관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약 역사의 개요가 뭐예요 이 개요도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간 역사에다가 딱 이렇게 끼워 맞췄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예레미아나 이 사람들이 실제의 역사 속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그 상황을 나중에 성령께서 그 실제 자기 삶과 자기들의 시대 역사를 성령께서 구속사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줄은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다윗은 몰랐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걸 사용한 거야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생을 이끄은 것이고 다윗의 시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성경이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고 그 기록 속에서 구원의 약속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어때요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81페이지 거기 보면 성경 역사는 아담으로 시작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쳐 마침내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리기까지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무사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성경은 꾸민 게 없어요 여러분 소설가들이 소설 쓸 때는 처음에 쓸 때 초고 쓰고 나서 다시 보고 아 이거는 좀 얘기가 스토리가 좀 빈약하다 또 추가하고 어떤 거 삭제하고 등장인물도 좀 바꿔보고 더 넣어보고 빼고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게 아니죠 다윗이란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윗이란 이름보다는 좀 다른 이름을 줘볼까? 그런 식으로 조작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도 아브라함이 참 부끄럽게도 그 아내를 참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행태의 짓 그걸 왜 거스란히 기록하겠냐 다윗이 가늠한 거 대표적으로 우리아를 음모에 빠뜨려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참 엄청난 얘기인데 이걸 과감없이 그냥 싹 그대로 노사했잖아요 왜?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안 그랬다면 기록이 안 돼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근거한 기록이다 이게 개시라고 해서 막연히 종교적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다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 연표를 봤죠 나중에 신약 성경 연표도 나중에 우리가 따로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신약도 동일해요 사복음서 저자의 기록이나 특별히 사도 행전의 발자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때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중간에 외경과 위경 외경과 위경의 가치에 대해서 여기 하반절에 잠깐 나오세요 성공의 39개조 신앙고백 제6항은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나왔죠 그게 다 외경, 위경이에요 그게 왜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외경을 삶의 본복에 풍습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 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 이런 작품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웨스터미스터 제 신앙고백 1장에는 이 문제를 더 잘 진술했죠 일반적으로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정경에 포함된 부분은 아니므로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며 사람이 쓴 다정도작들과 어떤 방식으로 승인받거나 사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외경과 의경이 실제 역사적인 배경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적인 얘기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토빗이라든가 유다서 그걸 읽고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라든가 신구약 중간기 어떤 사회적 그러나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이거는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정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정경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역사적인 실제 근거가 없는데 그걸 바탕으로 교리를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로서의 여건 중에 가장 치명적인 즉 뭐예요? 거짓을 바탕으로 교리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교리가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그 교리가 뿌리를 둔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냉철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아 말씀 좋다 하나님 말씀 이런 정도로만 읽으면 큰일 나요 말씀을 냉철하게 성경을 파헤치고 분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게 주석과 주의의 필수적이에요 막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경건하게 읽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주 성경에 대한 무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사실과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을 봐도 학문적 주석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석하는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 연표 그 다음에 신학 성경 연표 여기서 신학 성경 연표에 대한 표는 없어요 여기서 잠깐 다루지만 신학 성경은 결국 주제가 예수님의 삶 성육신화의 삶, 죽음, 부활 이게 그 다음에 사도들의 복음 설립 과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 성경 자체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연표 자체가 결국 이것도 역사의 근거한 하나님의 명확한 역사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거기에서 구속사 그리스도의 생애도 다 전개시키고 결국 마지막 게시록 같은 경우는 다가올 역사, 미래 역사 다가올 마지막 최후의 미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사실은 잘 밝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게시록은 단순히 어떤 묵시록 예언을 한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역사를 게시록에는 풍성하게 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워낙 게시록 자체의 문학 자체가 상징, 비유 여러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뭐다 좀 더 명확한 실체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감추어서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연구를 할 때 우리가 구원 역사,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적이냐, 얼마나 이게 실제적이냐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전 역사의 주인, 전 역사 단순히 하나님 과거의 역사의 주인만이에요 왜? 미래의 역사, 왜? 게시록을 봐요 게시록 때도 결국은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 역사를 이끄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파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역사의 모든 부분을 얻대요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 자체의 역사 84페이지에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구원 역사를 대강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난한 땅을 부르신 그 자손의 애국 고함 자손의 애국 탈출함 자손의 광에서 고리함 자손의 가난한 땅에 들어가 정복함 이런 아브라함의 자신부터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의 그 오랜 기간의 역사가 결국은 어때요? 이 구약 성경에는 구속사의 메시지로 다 활용을 했어요 다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낱낱이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 자체가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인간 구원의 어떤 전적인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면 86페이지도 다윗, 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자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다양한 특별히 구약에는 여러 다양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성경의 저자들과 기록들이 신약보다는 더 다채롭거든요 신약보다는 훨씬 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86화반절에 보면 시편 저자의 예를 시편 저자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역사, 신학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에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한다 시편 104, 105, 106, 111, 114, 136편 이런 것들 그 외에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때 이 시를 지었다 이런 표제가 붙은 거 보면 뭐예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실제 역사하고 내가 딱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절묘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발자취 자체가 뭡니까? 뚜렷한 자국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선조가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걸 인정해요 그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실제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유대교를 어쨌든 전통전교다 이 정도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과 솔로몬이나 다윗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걸 부정한다면 결국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민족 자체를 부정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이스라엘 저 육적 이스라엘이지만 분명히 저도 스스로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딱 묻고 나서 왜? 역사거든 역사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모세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도 모세라는 인물은 실제 역사에 분명한 인물이니까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기록과 구전에서 창조로까지 거슬러 자기 역사의 기원을 추적한다 구약성경에 아주 전반적인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여러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계보 구약에 보면 특히 계보가 나오죠 88페이지 봐요 구약에 보면은 유명한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뭐예요? 전부 계보예요 계보 가장 읽기 지루한 데가 여기 아주 계속 계보가 나온다 그럼 이 계보가 왜 나올까? 그 계보 자체가 뜬금없이 그냥 기록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분명한 역사의 줄기가 있다 인물을 인물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인물이 실제로 살아있었고 그 인물의 자손과 자손과 자손들이 계속해서요 어때요? 그 계보를 이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 야곱 이렇게 구약성경의 계보 사실 신학에도 있죠 신학에도 마태복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4대 14대로 딱 끊어가지고 계보를 딱 마련했죠 그러니까 신학 저자 마태가 구약에 있는 그 계보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화로 보는 게 아니야 신화로 본다면 굳이 계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만 그게 명확한 역사라는 걸 마태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학의 서두에 특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그 계보를 적은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역사로 실제로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거기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우리 민족 즉 유대인들이 믿는 이 역사적 우리 조상들의 거스란히 편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태가 마태복음 서론 가장 첫 번째에 전개하는 문장으로서 왜 계보를 집어넣느냐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가공된 인물 아니면 뭐 느닷없이 내가 메시아여 해가지고 어떤 미친 정신 나간 인물이 아니라 진짜 아 정말 그 아담으로 또 계보를 시작해요 쭉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구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어때요?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설득력이 어때요?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 이렇게 뚜렷한 뚜렷한 정말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는 게 이 성경의 기록이 진실하다는 것 정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그 90페이지로 넣으면 성경 안에 나타나는 구원 역사 여기는 이제 신학성계 신학성계 그래서 91페이지 아 90페이지 로스너가 진술한 거 있죠 정말 대강 흩어보기만 하여더라도 각각의 복음서가 구약성경 복문을 나름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사용함으로써 어때요? 확고하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뿌리내고 있다 봐요 대강 후터만 봐도 이스라엘 신학성경 자체가 어때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신학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신학성경은 구약성경을 뗄레야 뗄 수 없어 왜 뗄 수 없냐 역사적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1페이지 중반에 예수님을 구약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예언들의 성취로 언급하는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신학적으로 어때요? 결부시켜서 딱 신학적으로 결부시켜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뗄 수가 없다 이거는 뗄레야 뗄 수 없어 불가 불가능 불가능 그 다음에 하반전 복음사건들이 구원의 역사의 목적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예들은 뭡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잖아 또 누구의 설교 스테반 설교도 마찬가지 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셔라고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초상대부터 그 역사를 쭉 훑어오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믿던 이삭이 믿던 그 손지자들이 예였던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역사적 관점으로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설교예요 가장 유대인들한테 삼박자 구원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 무슨 그래봐야 유대인들은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요 왜? 그들에게는 구약의 위대한 그 자기들의 조상이 뚜렷한 정통성이 계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스테반이나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잘 연구해보면 아하 이 결국 신약의 우리 이방 저자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아하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유대에 나타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벌써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분이구나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역사적 근거를 기초로 한 복음전도 설교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스테반은 설교를 또 나중에 잘 또 연구해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 2장에 나와있는 구원과 역사에 대한 것들을 잘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대충 보고 열어보니까 또 다시 한번 잘 해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나는 구원 역사라는 체계가 없으면 성경 개시가 시간에 구해되지 않는 종교 사상으로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 구원 역사라는 체계가 없으면 성경 개시가 시간에 구해되지 않는 종교 사상 쉽게 얘기하면 보여요 그냥 하나의 전설이다 전설 뿐이야 전설 얼마나 이 저자가 잘 아주 논증해놨어요 여러분 글이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잘 읽어봐야 돼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그래서 구원과 역사와의 관계 이 저자가 신약구약을 아주 잘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잘 아주 설명해놨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좋은 글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다음 주에는 보금주의 실천 보금주의 실천이라고 보금주의 실천은 뭐 그렇게 썩 길지는 않네 거의 비슷하네 뭐 보금주의 실천은 이것도 잘 여러분 미리 읽어오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책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룩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잘 익히고 배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함으로 할 수 있도록 참으로 충만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